2021, SBS 연기대상,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요, 김소연 씨 축하드립니다. 네, 김소연 씨. 자, 최고의 화전자 펜트하우스를 이끈 주역 김소연 씨는 삐뚤어진 욕망과 어긋난 모성애를 가진 희대의 악녀임에도 참 많은 사랑받는 어나더클래스의 천서진을 연기했었죠. 김소연이 아닌 천서진은 상상할 수 없다는 찬사를 받으며 대체불가한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참 만감이 교차할까요. 오랫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흔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해 주셨는데 드디어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네. 어... 제가... 28년 전에 보조 출연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작품이 SBS 드라마였는데 이렇게 SBS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을 주셔서 지금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펜트하우스 주동민 감독님 정말 감독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고 감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우신 우리 김순옥 작가님 작가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하신 우리 펜트하우스 제작 스태프 배우 여러분들. 기준이 오빠 현장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텐데 전혀 내색 않고 정말 오빠 너무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따뜻했던 은경언니 지아언니 유진이 태규씨 주희씨 도건 오빠 도연씨 그리고 너무 소중한 우리 찬서진 가족 조은씨 예빈이 우리 배우분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혼자 서 있다는 게 정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립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정덕균 대표님 제이와이드 식구들 그리고 천서진 멋있게 꾸며준 수환샘 지연샘 다연이 다은이 연지 미강이 혜림이 그리고 항상 너무나 큰 힘이 되는 우리 매니저 석호씨. 우리 스태프들 옆에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정말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저보다 더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제가 펜트하면서 매신 잘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항상 옆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멘토가 되어준 이상호씨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한신한신 소중히 여기는 더 노력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소연씨. 김소연씨. 김소연씨는요. 하늘이 내려준 대상 수상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몇만 몇십만 개의 꽃가루 중에서 딱 두 개가 세골 위에. 김소연씨 쇄골에 좌우 대칭으로 야 저렇게 떨어져 내려있다는 게 정말 진짜 하늘이 내려준 대상 수상자임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틀림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큰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보는 건요. 혹시나 깜빡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린 분 계시면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28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활동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도 많고 그랬는데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런 저를 늘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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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